기도와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하면 금방 하루 이틀에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정답이 뭐예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망한다는 것입니다 낙망치 말아라 기도 응답을 주실 분이 친히 역사하실 분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만 하면 응답이 반드시 온다 그 내용이죠 여기서 비유로 말하기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남편 죽고 아마 누가 재산을 가로챈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불이한 재판관이 듣지는 않습니다 뭔가 뇌물이나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아주 매달린지 출근 시간에 집 앞에 있다가 재판장님 사무실 찾아가고 퇴근 앞에 있고 하도 번거롭게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단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남편의 구원, 자녀의 앞길, 사업 회복, 모든 기도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8절 말씀이 뭐라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말하다가 그 다음 믿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시기에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서운 얘기죠 지금 믿음 떨어질 때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여야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해야만 믿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세에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걔를 향나게 취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마트 24장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의 밭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옴당하고 휴고되지요? 하나는 휴고 못 된다는 거예요 또 매를 가고 있음에 올라가고 하나는 버렴당하고 근데 여기다 뭐예요?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어느 날 이 말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년은 졸며 잤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녁에 잠 안 자는 거예요? 다 잠자야죠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세상에 잠을 취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여주 예로서서 이 사람도 주여주 예로서 교회는 다녔네 근데 못 들어가다가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다고 날마다 휴고 준비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장땡일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곧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때 예수님 모시게 되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은 자기 소유를 맡기리라 상을 준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이 기도는 믿음과 기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본 구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그때 할 수 있건 고쳐지 없어서 지금 반신 반여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홉 제자가 못 고치고 있었어요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능추면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늘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창황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병을 거치셨어요 근데 9장 28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뭐 다닐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야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 하면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아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 놓고 왜 못 쫓았습니까 하니까 기도 위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여기 말씀이나 믿음과 기도가 아주 깊은 상관광이 있죠 이해가 되시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말씀이 사실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고 제가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나타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는데 요하물 15장 철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기동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있으면 그 말 믿음 없이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며 이 물에서 말씀을 매일 많이 읽어야 돼요 조지 물러가 기동답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 말씀 읽으면 또 믿음이 강해지고 이 말씀이 기도와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한다면 마치 석탄 이 석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탄에 말씀을 로고스 같은 말씀이 레마로 또 불이 붙어서 살아 운비기려면 활약이 나오려면 불이 붙여야 돼요 꺼져서는 안 돼요 그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석탄에 불이 붙어요 여기서 열량이 나오고 칼로리가 나오고 역사가 나죠 활약이 나와요 능력이 그래서 믿음과 기도 믿음이 말씀이고 기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과 기도나 말씀과 성령이 같은 뜻이에요 요한문 1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을 받으신 너이 기도니 나를 믿는다 나의 하느니랄 것이오 믿음의 능력입니다 큰 것도 안 돼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흉내내기도 항송하는데 더 큰 것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왜 큰 것도 하냐면 내 이름으로 뭘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가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쉽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오기만 해 쉽잖아요 그렇게 쉽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호자에 계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하면 믿음과 기도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믿는 말씀 믿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믿냐면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한 걸 믿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최고 크라이막스 최정상의 제일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거 뭐냐면 원어적으로 마개의 진 빚을 갚아버렸다 이 말 청산해버렸다 죄의 빚 모든 것을 죄를 청산해버렸다 이 말 탕감해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믿음의 지금 기동답인데 이 사건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할 사건이 내 것이 되니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게 되면 주님의 성령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의 도구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쫙 찢어졌어요 그게 속가죽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찢어졌다는 것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고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어요 대세상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것이 지성소인데 이게 이 찢어짐으로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해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안 찢어져가지고 신부한테 고해성스러워 다 이렇게 복잡해요 영적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제가 요즘에 참외기도를 순서로 좀 바꿔서 옛날에다 안 했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는 돼요 우리가 뭐 천주교 다니고 또 뭐 고해성스같이 참외기도고 제 용서 선포하고 이건 아니면서도 근데 신학은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보혈을 피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 참 제 용서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참외기도도 하긴 합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무슨 참외기도예요 여러분 다 하면 되는지 제가 무슨 용서를 믿습니다 그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신학은 그래요 원칙은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여기서 보혈장도 부르고 회계도 하면서 하면 뭐 그 수준에 안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믿음과 기도 연결해서 지금 볼게요 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걸 내 것으로 받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 기도잖아요 자 지금 믿음이 믿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사건이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휘장의 길에서 해결이 열렸어요 기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믿음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용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정제가 해방됐기 때문에 죄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오늘 이걸 알면 당연히 응답받지요 자녀로서 응답받으니까 용서됐으니까 갚아줬으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응답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담대히 하나의 보호자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의 삶에 성령 충만이 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 인물한가 우리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것으로 충만하게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지킬 수 있고 용서가 되고 사랑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간다 이 말을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사람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사실 우리가 기동당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또 아버지 구하여서 다른 보호의사 주사 내게 안겠다 그러니까 다른 보호의사 사실 다른이란 것은 그냥 알로서 똑같은 단어 나이가 똑같은 다른 말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과 기도해서 불이 기도하면 무엇이 오냐면 성령 충만다 성령 충만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뚝딱 해결 안해줍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감당하게끔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너는 내게 불이 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죠 네가 알지 못해 그거 비밀한 일 이게 은혜지요 비밀한 환상도 꿈도 다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가 기도한 것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잘하니까 막 방을 주고 통역을 주고 예언을 주고 환상을 주고 신윤사를 줄이네 나는 신윤사 원하는 거 아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 방법은요 네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나한테 기도 오지 그러면 기도 이러고 나서 은사는 이쪽으로 오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우리가 비밀한 일을 보여주면 그걸 비주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저의 개인적인 책임도 되는데 교회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꼭 저에게 그래요 금식어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3일이라 6일이라 7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흥담을 주시면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믿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어떤 기도하냐면 그때 말씀하셨죠 이제 확인만 하는 거 사진 찍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아멘 계속 그것만 하면 기도가 쉽죠 빠르죠 뭐 자세히 길이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 보고 나하고 아니까 그렇게 하셨죠 아멘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거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날마다 성령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든가 나를 그릇으로 만듭니다 복받으려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으려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격의 변화가 안되고는 안돼요 인격의 변화 없이 준 건 좋은 건 아니요 그건 넘어집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한 게 좀 오래됐는데 전국에 한 4, 50명 목사를 뽑아서 시험을 본대요 저도 시험 봤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있다 보여주는데 몇 소수녀까지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봐도 다른 목사는 몇 점 이렇게 보니까 보여줘요 저는 그거로도 많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뭘 느꼈냐 아 하나님이 날마다 점수를 매기고 있구나 욕기에 우리가 뭐가 있는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니까 점수를 매겨요 욕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시는 점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단련해서 점금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은 순금 나왔는데 번역자들이 잘못 나온 거 순금은 99.9%고 점금 100%에요 0.1% 빼야면 다시 불속에 내야 되는 거에요 예 점금으로 근데 어떻게 욕이 점금되냐 보니까 예 나중에 주님 만나요 42장 5호절 보니까 내가 죽게 돼 귀를 만한 느낌을 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많은 고통 열차녀 죽고 온몸에 악장 나고 부인 도망가고 그렇게 고난의 눈물의 세월인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여기서 회개하면서 멀리 있다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부활하나님 여러분이요 인생 산전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고 아주 엎어있다 넘어있다 별일 다 갖고 나서 은혜해 주시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거 영어세를 만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에요 아메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그리고 뭐라 그런가 뒷글과 제가 회개하나이다 주님 만나면 회개 옆기에 보면 회개란 말이 42장에 나오면 그 전에 회개란 말 서로 서로 싸우고 막 잘났다고 하는데 주님 만나고 하니까 회개하나이다 이게 만나면 진짜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곤 아니다 그때 하나님이자 복이 그러시게 됐어요 회개하니까 복을 줍니다 그래서 42장 10절에 말하기를 요비 그 버텔루의 빌매 여러분 누가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피로준 것밖에 그게 내게 복이 와요 그때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비의 그 전소보다 갑자기 나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인격의 변화는 입술의 변화요 버텔루에서 빌어야 돼 축복해 줘야죠 그래 축복의 버텔루에서 빌 정도로 사랑이 있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정도가 되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 그릇이 안되는데 억지로는 아니고 흉내내서 안되고 진정한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지 그때 고난을 통해서만 불순배로 나가면 그렇게 사랑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복이 안 옵니다 그릇이 남을 복을 빌어주고 감사하고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 보시기를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었을 때 그 어머니가 딱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한가 이 세로본역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이들이든지 많땅지 아니하다고 해요 얼마나 모여갑니까 근데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한가 주여 올소이다 개이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렇게 미달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올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매를 들어도 올소이다 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들도 나는 개같은 인사입니다 괜찮아요 싸요 싸 별내기도 나는 개같은 나쁜 존재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지고 부스러기 먹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만 조금만 주세요 예수님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한 번만 돌아보면 돼요 지금 주님 마음만 감동시켜 보시죠 한 번 주님 마음만 감동하면 그때 주님이 마음만 감동을 주님 마음만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인아 네 믿음이 기도다 그러면서 아사야 돼 이 말을 하였으니 말 갖고 말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말을 부스러기만 주어도 된다니다 하고 믿음이 말하니까 그 말한 순간에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에요 오늘 믿음의 말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말하면 그때 말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자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질만 믿고 계신지 뽕나무 바다에 던지라고 말은 말도 안 하우니까 오늘 믿음의 말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 하면 그 말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례를 사라 많은 민족의 주인 여주인 동네 사람 비웃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을 항상 하고 있어요 믿음아 자 보세요 예수의 자상이 다 이뤘다 그 시청률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의 확신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담덕이 나가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참 중요한 뭐냐면 기도 청축만하면 평강과 평강이 오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강하게 믿고 받은 줄 믿고 살거든요 가난한 땅 점령할 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넜다 말 듣고 어땠는가 완전히 마음에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간담이 녹더라 그 지역 사람들 이미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 이미 영적을 이겼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으면 절대 마귀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 응답하는지 아세요? 이 큰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전에 겁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먼당에 눈에 쏙 들어와 말랑말랑해 앙땅이 인마 이러면 내가 영이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응답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산뜸이 왔고 겁이 나고 죽건네 예 영에 눌려서 못 이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까지 평가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심기만 하면 내가 맡기면 말랑말랑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 맡기니까 안해가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래에 힘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진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뭐예요 맡기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가나만하고 오라먹어 걱정할 거 없어요 죽어라면 죽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뜻에 겸손 순종하는 사함이 되기까지는 애워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철이 돼야 돼 훈련돼야 돼 하나님을 주물떡주물떡 만들어버려요 근데 내가 변화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내려오면 율법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이 뭐인가 항상 저 사람은 잘하고 잘못하고 계속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 됐잖아 선악과 먹었고 선악을 네가 분별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바꿔지면 어떻게 바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면 내가 종의 자세입니다 섬균 자세로 바꿔져요 근데 그렇게 언제 시키냐면 훈련 장소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교관이요 누가 나를 막 막 먹어서 나쁘다고 뭐라고 뭐 하지 그러면 나 끊어 그래 맞아 당신 말도 올래 그래 올라 내가 그렇게 올라오라고 진짜 인류가 있으면 결과하냐 내가 속아줄 수 있을까 이게 문제는 날마다 그게 흉내는 내 마음이 속이 상해갖고 안 되거든요 이게 속이 안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내가 말 실수했네 오늘 일부 끝나도 내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금방 됩니까 그전에는 항상 나 중심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냐 안 되냐 하고 맨날 점수 매기고 있었던 내 인생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끄러지고 부서지고 무능한 내 모습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잘못이란 걸 알았어요 내 안에 손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걸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름이 작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거든 사울이 이름이 큰 자란 거거든 큰 자 큰 자인데 주님 만나고 내가 바울 작은 자로 바꿔 있어요 즉 작은 자라고 알아야 돼 그때 주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모든 것이 내가 축복에 도구가 되고 내가 남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어떻게 줄까 나위에서 있는 거에 내가 저 사람에서 어떻게 좀 해줄까 하는 그 마음이 와요 이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 권한의 과정을 통과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게 들으셨구나 여기서 나를 다듬어 쓰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수준만 되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이 나를 쓰시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의 통로 비전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일을 해서 이름 날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그런 사람이 맨날 성공하고 싶은데 뭐 우느냐 그냥 울 수 있거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잘 돼야 되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릇 지금 축복의 그릇이 그릇이 변화되면요 정말 실패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주게 되고 세워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싶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다이시 아둘란 굴에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자였어요 바로 환란당한 자 빚뚱한 자 온통한 자 세상에 정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이 장관이 됐는데 그렇구나 오늘 또요 누가 교회 옵니까 세상에 지금 떵떵 그러고 잘 나간 사람 돈인 사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우랑의 군대는요 3천명 전기군을 가지고 계급장 달고 월급 받고 멋있는 그 사우랑에 따라다니는 3천 군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다이세 피난처에 가서 아둘란 굴에서 굶고 죽고 헐벗으면서도 다이 따라간 그 군사들이 나중에 어찌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이대의 훌륭한 왕국 건설의 바로 공로자가 거기서 남았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초대는 다이대 옮겼는데 사우랑 왕이 계속 해먹으면서 귀신 들려갖고 오늘 또 세상 이치가 꼭 교계되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다이두왕의 군대에 속해 있고 내가 환란다고 빚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군사되고 예수님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방향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다이세의 군대에 들어가서 필요 월급도 못 받고 힘들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더라 이루셨어요 오늘 정말 다이세의 훌륭한 것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군병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습인데 오늘 그런 사람 또 내게 가장 힘들고 환란당한 빚진자 원통환자를 내가 품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의 좋은 군사로 된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지 않겠어요 박보인 목사는 서로 이런 얘기하나봐요 그 자부인 인정한 분이 천국에 천국에 가장 빛이 난 아름다운 영광의 집이 있는데 저 집이 누 집인지 아느냐 저 낙도에서 몇 명 목회하는 노인 목사님이 청소를 하고 저 종의 것이다 젊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그 목회하는데 동기들처럼 땅땅거리고 하고 싶으니까 짐을 몇 번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내가 나오면 저들 양도 어떻게 또 들어가고 그렇게 몇 번을 하면서 그러다 늙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종이다 큰 상을 준대요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낙도에 있는 사람은 다 상 받은가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이 중요한 것은 백 프로 자기 교회는 백 프로를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일 최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중심 우리의 사랑은요 농도를 보거든요 충성도 그걸 보거든요 충성을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최선 다하면서 난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 세례를 때께 부흥시킬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쁘고 세일 모이면 잠시 앉아주면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양육해도 세일에서 잘 양육이 안되니까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의 교제였겠어요 여러분 현재 위치해서 내가 최선 다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릇이 돼요 그릇은 뭐인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뭐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의하려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교육에 anfried 예수님과 동의하려면 되시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